다음 소식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밤사이 화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지리산 부근 경남 하동에서 발생한 불로 소방당국이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키고 화재를 진압 중에 있습니다. 화재 사고 여도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 중턱부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폐기가 가까이 가자 하늘이 온통 뿌옇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지리산 부근 경남 하동에서 발생한 불로 소방당국은 산불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헬기 20대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아직 민가로는 불이 옮겨 붙지는 않았지만 강한 바람 때문에 주민 4명을 급하게 대피시켰습니다. 불길이 잡힌 집안이 온통 새까맞습니다. 바닥과 벽, 가전이 모두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오늘 아침 8시 15분쯤 경기 김포시 아파트에서 난 불로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노모가 사망한 지 수일이 지난 상태로 판단된다며 경찰에서 조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과 까만 연기가 건물을 삼켰습니다. 불길이 잡히고 드러난 건물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탔습니다. 어젯밤 8시쯤 경기 고양시 가구공당에서 난 불은 6시간 만에 잡혔고 공장 3개동을 완전히 태웠지만 다행히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라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